신앙고무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의 성도들도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행복해야 될 뿐입니다. 이거되는 말씀 가지고 즐거운 복음인생이라는 제모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상반기 새생명 초청 이제 주일로 우리 초청받은 우리 새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한 생명을 주께로 인다귀하여 기도하고 눈물을 넣으시나며 어떤 분들은 오늘 보니까 무속인이 전도되어 왔는데 2년 2개월 동안 계속 다락방 해가지고 오늘 전도되어 왔다. 그런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우리 이렇게 생명을 더 어둠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왔구나.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겠다. 이 자리에는 참 슬레임으로 그렇게 초청받아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지인이 잘 알기 때문에 그 체면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억지로 나온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떻게 오셨든 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즐거운 복음 인생이라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인상을 봤어요. 또 전에 설교했던 표정을 보니까 어떻게 설교한다고 좀 긴장을 해서 그런지 얼굴이 절겁게 안 보여. 제가 연습을 많이 했어요. 절겁게. 절겁게 설교하자. 절겁게. 하나님 나에게 인상 좀 좋게 하여주옵소서. 내 마음과 달리 왜 그래 표정이 심각합니까? 오늘은 계속 좀 족집게로 양쪽을 찍어놓고 하려고 그래요. 왜냐? 절거운 복음 인생인데 절거운 복음 인생을 설교하면서 인상 쓰면 무슨 말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들도 절거운 인생 복음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새 가족들 질문을 한번 할게요. 즐거우십니까? 새 가족들 초청받으면 어르신들이 많이 초청받았다는데 어르신들이 초청을 많이 받다가 에레베이터가 마비가 됐다 그래요. 사회적들이 선뜻 나 절겁다 라고 그렇게 참 대답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의 환경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겁다. 나 절겁다.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경제 문제 있지요. 또 가족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또 해결됐다 싶으면 또 문제 생겨요. 참 희한하죠. 문제가 해결됐다. 참 행복하다. 그렇게 참 나는 행복하구나 하는데 어느 날 또 스스로 문제 만들어내. 또 문제가 와. 이래가지고 또 행복도 깨버려. 또 감사할 일이 또 많았는데 다 깨져버려. 또 불평할 것을 또 갖다 줘. 계속 반복됩니다. 왜 인간에게 이런 문제가 계속 오는가. 왜 인생은 이렇게 살면서 평생 문제와 사건과 실험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인간이 이렇게 되었는가. 그걸 우리 새 가족들 한 번이라도 한 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인생이 왜 이럴까.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지 않고. 즐겁고 싶은데 즐겁지 않고. 뭐 좀 좋다 싶으면 또 안 좋은 게 닥쳐오고. 인생을 사느면서 이렇게 피곤하게 힘들게 불안하게 이렇게 불평불만 속에 사는 것이 인간인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원래 인간은요. 원래 인간은 맨 처음 창조됐을 때는요. 이렇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나는 그거를 한 번씩 어떻게 느끼냐면 해외 가면 느껴요. 한국에서는 별로 못 느끼겠어요. 해외 가면요. 애들 보면요. 애들이 얼마나 예쁜가 하니까. 이야 인형같아 인형. 천사같아 천사. 그것도 푸른 초자. 우리나라는 푸른 초원이 별로 없는데. 외국 가면 전부 다 그냥 푸른 초원이. 그러니까 애들 노는 거 보면 천사들한테 아 이게 원래 창조했을 때 모습이었구나. 원래 창조할 때 하나는 백인들을 만들었구나. 우리가 잘못 꼽혀가지고. 이게 지금 색깔이 좀 변했구나.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웠냐. 참 아름다워요. 우리가 창조할 때 그렇게 인간은 원래는 그렇게 창조됐구나. 장세기 1장 1재를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어쩌다가 막 이래다가 막 부딪혀가지고 부서지다가 해가 생기고 달이 생기고 지구가 생겨서 어쩌다가 인간이 인간만이 지구에서 살게 된 거 아니에요. 해와 지구와의 각 거리가 단 1도만 가까워서 타죽어요. 얼어죽어요. 우연입니까? 그것도 딱 기울여서 하나님이 착하게 맞춰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비가 와도 인간이 감당할 만큼 브러쉬 가지고 지을 만큼 쏟아지면 어떻게 할까. 무슨 그런 작품이 있어요. 바람도 살랑살랑. 그저 솜틀 날릴 정도 살랑살랑. 가끔 태풍도 있지만 청소하려고. 태풍도 있지만 태풍은 청소해 주는 거예요. 하무수 와서 싹 썰어가고. 또 살랑살랑살랑. 신기하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맞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함께 인간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다른 피조물과 달리.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짐승들과 다르게. 저 별들과 다르게. 인간만 특별하게 따로 창조했습니다. 창세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 그것도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안 보이세요. 전능자세요. 안 보이세요. 그런데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했다. 영이 안 보여요.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짐승과 달라요. 짐승은 육체만 있는데 그냥 개든 돼지든 소든 잡아먹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야.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 안 잡아먹어. 영이기 때문에 육체는 덮어버든지 태워버리든지. 영적 존재. 영이 떠나는 순간에 육체를 죽었다 그래. 영과 육이 분리되는 순간. 영적 존재. 우리의 원리는 영이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들은 육체 눈에 보이는 거 이거 가지고 사는데 이거 가지고 죽니 사내하고 사는데 이건 서론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따 없어질 거예요. 먼지로 없어질 거예요. 왜 흙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영을 넣었기 때문에 육체는 흙처럼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참 행복이 창조 때부터 시작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물고기는 어디 있어야 돼요? 물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 행복해요. 크 즐거워요. 나무는 땅에 뿌리받고 살아야 행복해요. 그게 아주 즐거운 거예요. 새는 공중에 확 날아다니면서 살아야 행복하게 갇혀있으면 안 돼. 확 다녀야 돼요. 그게 창조 원리. 창조 원리라고. 그게 질문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 그리에 만드셨어요. 마찬가지로 인간도 하나님 그리에 창조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래야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이 창조의 축복을 엇나가 버렸어요. 빗나갔어요. 빗나가면 행복하지 않니. 창조 원리예요. 하나님의 형상도로 지원받은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본론이에요. 서론 같은 걸 생기면 물어보고 하나님 이 문제 생기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행동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과 물어보고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불행해져요. 창조 원리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다스리도록 하늘 땅 바닥 다 정보하고 다스리도록 네가 다 해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군세예요. 정보하고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사니까 정보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잡혀 살아. 돈에 잡혀 살고. 세상 군렉에 잡혀 살고. 가장 군렉이라고 하면 그냥 막 돈이라고 하면 잡혀 전부 종으로 살아.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주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다 종이 되어 있어요. 잡혀있어요. 잡혀. 다스리라고 했는데 다 다스리요. 내가 지금 다스리고 사냐 잡혀 사냐 그럼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거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다 잡혀 있어요.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말할게요. 조금 느리게 말할게요. 제가 원래 빨리 말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느린 거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속도가 빠른 편인데 오늘 좀 강하면 천천히 하려고 마음 먹고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하고 인간과의 구분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성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짐승이 못하는 거 인간만 해요. 핵폭탄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컴퓨터 만들고 이건 어느 짐승도 못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 말은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막 만드는 거예요. 어느 짐승이 이렇게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아무리 머리 좋은 짐승을 만들 줄은 몰라요. 사람만 만들어요. 왜?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들이 착각할까 싶어서 구분점을 둔 것이 뭐냐? 선화과라는 과일이에요. 과일에 무슨 독 있는 게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약속에서 이거를 절대로 먹지 마라. 너와 나의 구분점이야. 너는 피조물, 나는 창조주야.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네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너는 피조물이야. 알겠지. 약속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한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누가 알았냐? 사단이란 영적 존재. 그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을 배신해서 저주받은 원래는 청사장이었어요. 저주받아서 허감 사단이 됐는데 하나님 한 일이 하나님마다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이 가장 아담과 친한 뱀 속에 들어가서 거짓말하게 해서 이 아담과 하와를 하여금 하나님과 약속인 신학을 따먹게 만들었어요. 속였어요. 이것을 뭐라 하느냐 원죄라. 원죄. 원죄. 우리가 이 세상 삶에서 태어나서 막 짓는 죄는 자범죄라 그래. 자범죄. 자범죄 없는 사람은 없지요. 원죄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본인도 몰라. 조상 때부터 죄를 가진 속성이 되어놓으니까 배 속에서도 어머니 배 팍팍 차요. 나오면 어머니 저 꼭지 빨다가 젖 안 나오고 깡구르 버려. 자라면서 동생 생긴 발로 쳐 버려. 어디서 비 오는지 몰라. 본성이에요. 본성. 원죄. 가진 본성이 있어서 나오면 자범죄 전해 짓게 돼 있어요. 무조건 짓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죠? 원죄. 원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죄를 보면 인간은요. 어떻게 되느냐. 타락. 타락. 타락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가. 하나님 몰라. 지 잘났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게 됐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잡혀요. 무슨 죄든지 하면 지으면 잡혀요. 딱 잡혀가 노예가 됩니다. 사단 시긴대로 합니다. 죄의 종로를 닿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영원히 사단이 있는 저주받은 사단이 있는 지옥불로 멸망길로 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가만히 태어나서 그냥 가만히 성공을 했던 실패했던 어떤 삶을 살았던 가만히 왔던 그냥 가는 게 저절로 가는 게 멸망의 길 지옥이에요. 인간은 운명이에요. 이것을 인생의 근본 문제라 그럽니다. 근본 문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운명이 바뀐 인간의 상태와 이 상태와 해결책을 설명합니다. 해결책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주연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죄인으로 있을 때 인간의 상태가 죄인되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가 뭐냐 구원받아야 될 구원받아야 때문에 그래요 죄인은 죄가 해결되어야 돼요 저 간방에 있는 영등법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해결되어야 어떻게 밖에 나오죠 그렇죠 해방 자유하죠 자유 안그러면서 갇혀 있어야 돼요 죄가 해결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 죄가 해결되는 방법이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일도 없고 도덕적으로 내가 그렇게 세상 삶에서 문제될 만한 짓을 한 게 없는데 무슨 내가 죄인이냐 제가 시골에서 가서요 전도하면 도시에서는 별로 그만 안해요 시골에 한번 가 전도했더니 노인들이 어른들이 할아버지 할아버지 죄인입니다 야 이놈아 내가 무슨 죄인이지 않냐 이러더라고요 막 때리려고 그러더라고요 죄인이라 한다고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요 인간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세상의 도덕적인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부분이 있어요 영적 부분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원죄란 말은 모든 인간이 죄인된 상태로 살아가요 원죄를 가진 인간은요 그 신분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마귀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지 영화모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마귀 자식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위에는 다 마귀 자식이에요 마귀가 하는 식인들로 하니까 마귀가 식인들 마귀가 식인들 하는 게 뭐야 눈에 보이는 종교들 전부 다 마귀 식인들 하는 거예요 형상 만들어놓고 저러게 사람이 만드는 것 앞에서 저러게 복 달라고 빌고 해보고 빌고 달보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데 그거 보고 빡 빌고 마귀 식인들 사주팔자 운명 걸리고 마귀 종로를 싫어 종 그걸 우상승배라 그러는데 우상승배 사주팔자 운명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어서 사람은 그런 날이 있잖아요 연월일시 사주잖아요 무속인들 많이 앉았다 알잖아요 둘이 사니까 이사팔 팔자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에게 잡힌 사람은 사단 식인들 해야 돼요 함부로 이사가다 날 잡아야 되고요 묘지도 함부로 아무 데나 서면 안 돼요 장소 잡아야 돼요 전부 다 마귀 식인들 하는 거예요 다 조상 앞에 절해라 조사 지내야 돼 다 식인들 꼬박 꼬박 절합니다 음식 앞에 형상 앞에 자연 앞에 식인들 그러면서 식인들 그래도 전혀 그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같이 빌고 수십만 명이 와서 빌면 같이 빌고 1일 1일에 했을 때 동양가가 전부 다 소원 빌고 마귀 식인들 어떤 문제가 와요 하나님이 없이 살면요 하나님이 없이 살면 사단의 종로라고 살면 정신 문제가 와요 정신 우리가 영적 문제라고 그럽니다 영적 문제라는 말이 어렵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정신 우울증 공황증 대인공포증 볼면증 정신병을요 못 거쳐요 귀신이 돌았다가 잡아놓으면 계속 이상한 짓 안 돼 왜 길을 갔다가 사람 죽입니까 왜 총으로 딱 사죽입니까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왜 애들 학교 갔는데 가서 막 찔러 가 전부 다 정신병 다귀도 몰라 왜 그랬는지 누가 그래서 죽이라 하더래 제가요 살인자에 너희가 사람 죽여서 전도한 교도소 전도하니까 그러더라고 너희가 죽여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모르다 네가 죽였잖아 누가 죽이라 자꾸 말해서 할 수도 죽였어요 난 잘못 난 잘못 없어요 막 울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난 모르겠다 누가 그랬어요 사단은요 이 하나님을 반대한 사단한 짓은 언제나 멸망시고 죽이고 그야말로 끊임없이 후회하게 만드는 짓만 왜 마약합니까 그 돈 많은 재벌 자식이 말이에요 가만히 평생 먹고 살 텐데 왜 마약을 해서 잡혀가고 날립니까 재벌 삼체들이 왜 그래요 아니 돈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하고 싶으면 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놀러 놀고 행복하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해봤어요 마약을 도박을 미쳐 미쳐 그거 아니면 게임을 해서 빨리빨리 시켜들게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돈이 있으면 됐잖아요 권력이 있으면 되고 갖고 싶으면 먹고 싶으면 좋잖아요 인기 있으면 인기 있는 배우들이 왜 그럽니까 인기고 돈이 있겠다 태어날 때마다 잘생기게 태어나서 탤런트 하면서 왜 그런 거 하냐고요 아니 권력을 한번 했으면 되지 그걸 막 권력에 왜 종이 돼가지고 죽기 살기로 그냥 매달리느냐고 수단 방구 가리지 않고 사람 죽여가면서 왜 그렇습니까 뭔가 있어요 뭔가 거기 다 뭔가 있어요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여 과학자여 물리학자여 신학자인 파스칼이 그런 말이죠 파스칼 유명한 사람 파스칼을 학교 간 사람 다 알잖아요 그 사람 그런 말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공허를 넣어놨다 아무리 권력으로 맹애로 괴락으로 세상의 물질로 다 가져도 만족이 없는 뻥 뚫린 내가습 그런 유행가 있죠 뻥 뚫린 내가습 다 가졌는데 뻥 뚫려 허허허 허허의 뭔가 공허의 공간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파스칼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것의 말씀만으로 채울 수 있다 그랬어요 아셔야 돼요 고집해도 안 돼요 여기 우리 장노님들 여기 우리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교회를 위하여 의심하는 분들 과거에 다 그랬던 사람들 여기 이름사람 황제도 있고요 여기 도박의 전문가도 있고요 여기 세상에 술이 뭐 술 세상에 놀 것 다 놓은 사람들이 다 변화되어 여기 장노로 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세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세상 모를 작은 사람 그 사람들 별로 그렇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별로 사는 게 맛이 없어요 말나다 치면 여러분처럼 돌아온 탕자들이 다 앉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해요 성경에 보면 첫째 아들 착했어요 집도 안 나갔어요 아버지 말 잘 듣고 살았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 빵 딱 떼가지고 내 나라에 가서 나가 창기들과 먹고 다 탕진하고 거짓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방귀 맞으면서 목욕 씌워가지고 막 까락까락 씌워가지고 제 자리 딱 앉혀줬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불평 운명하면서 아버지가 원망했어요 아버지는 어느 아들을 더 사랑하겠냐 이게 소위 말 종교에서 하라고 있는 유대인들 보고하는 지금 예화예요 예화 하나님은 둘째 아들을 더 사랑하신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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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여 주시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불평하고 엄마와 교회에 앉아가지고 은혜를 못 받고 매일 부정적인 불평한 사람 하나님은 서질하니 그런 사람은 구원에 제외된 사람 교회에 나왔으면 은혜를 받아야지 아멘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사람의 말로 받지 않은 하나님의 성을 그래서 여러분이요 예수 거짓도로 많이 채워지기 때문에 원조로 인해가지고 눈이 어두워진 사람 원조에 있는 사람 명의 눈이 없어요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게 판단이 우신적이요 그래서 인간의 유일한 길을 몰라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유언적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뭘 해결해 보려고 우상을 만들어요 형상을 만들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것 땅의 것 바다의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래서 우리에게 형상 없잖아요 여기 예수님 형상 있어요 여기 무슨 바울 형상이 있어요 여기 마리아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종교는 다 우상 형상 만들어가 그것을 숨겨요 그게 뭐냐면 그 형상이 뭐냐 귀신 성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귀신 둘 중간 중간은 없다니까요 하나님 성기는 성기는 사람 아니면 귀신 성기는 사람 나는 하나님도 귀신도 나는 나야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자기라는 존재를 성기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믿을 사람 나밖에 없어 자기가 하나님 그게 사단이 속이는 방법 귀신 앞에 사로잡히게 되면 뭐 돼요 귀신 사로잡혀 점쟁이 쳐는 점쟁이 쳐다 보세요 점쟁이는 딱 귀신 시킨들 하고 있어요 귀신 들리는 점쟁이 쳐다 답 달라고 답 달라고 지도 죽을 지기인데 그것도 모르고 찾아가서 답을 달라고 그래요 어제 뉴스 났죠 어제 뉴스 보니까 경찰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정부 시절에 청와대 보고용 이에요 청와대 보고를 하는데 이 경찰에서 역술인들 찾아가 점쟁이 찾아가 가지고 구군의 전망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좀 점을 쳐달라 미리 좀 가르쳐달라 이 보고서를 올렸어요 보고서를 아니 경찰이 어떻게 그런 짓을 했느냐 전국 유명 역술인 전쟁이 또 그렇게 용하다는 선임들 찾아다니면서 수집한 내용을 청와대에 올린 거예요 그 당시에 올린 보고서를 보면요 청와대가 어머니 치마폭에 감사한 형세이듯이 혼란스러운 기운을 여성인 대통령님의 덕으로 감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올린 거예요 또 다른 내용을 보면 재작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내원이 2014년부터 점차 강해질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그 결과 다 좋은 소리 한 거예요 대통령님 통해서 다 구운이 다 해결할 것이다 좋은 소리 다 했는데 탐행을 당해서 지금은 영의 몸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 아프지요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인 이 세력의 철저히 분석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이거 사단에게 당해버린 거예요 마귀 졸귀의 귀신들 절대 인간에게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유익주는 것 같아요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차다우가 결국은 좋은 걸 주는데 나중에 다 멸망시켜버려요 우리나라가 IMF가 왜 왔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부도가 났습니까 나라 부도를 IF라 그래요 IF가 IF가 왔다 이 말은 나라가 부도 난 거예요 어떻게 나라를 부도를 했습니까 결정적인 영향은 한보철강이었어요 이 정태수 씨는 원래 세무공무원이었어요 세무공무원이었는데 늘 점을 치러 다니니까 점쟁이가 사업을 하면 잘 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무공무원을 그만두고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했는데 부동산하고 아파트를 지었는데 대박을 터뜨렸어요 떼돈을 버렸어요 엄청나게 버렸어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또 뭐랬냐 하니까 쇳가루를 만져야 돼 그랬어요 쇳가루를 만져야 돼 쇠장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세우기 한보철강이에요 한보철강 점쟁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상 최대의 부도를 내버렸어요 본인만 망한 게 아니에요 그 관계된 모든 대기업들 줄줄이 줄줄이 부도가 나기 시작하니까 나라가 부도가 났어요 누가 지겼어요 점쟁이에요 지금 또 정치권에 보면 점쟁이 달고 다니 이 역술인들 이 말이 소위 말해서 좀 연예인들 뭐 좀 성공했다는 사람들 좀 이런 재벌들 귀신 들린 무속인 말들 결코 이롭게 하는 존재가 아닌데 큰 영안이 없으니까 철저히 속이는데 우리 교회 지금 강승무 하는 분들 40년 30년 무속생활 하다가 청산하고 다 지금 어떤 분이 신학 간 분들도 있고 신학생활 잘하는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예요 무속 전문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 무속인들이 왜 돌아옵니까 본인 또 힘들게 시달리고 못 죽어서 하고 있는데 복음 들으니까 견딜 수 없지요 또 어떤 사람은 종교생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종교는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좋은 가르침을 주지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문제 해결을 못해요 석가문이 석존선생이 참 훌륭한 말 많이 했지요 진짜 훌륭한 말 제가 불경을 읽어보면 자문에 나오는 게 비슷한 말이 너무 많아요 아주 좋은 말이 많아요 그런데 죄 문전에 해결을 못하는 인간이었어요 석가 선생이 인간이었다고 무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불교의 고성 성철순이 옷 한 불로 살았습니다 평생을 82세까지 옷 한 불 처자식 다 버리고 산에서 또 닦았습니다 그분이 한 마지막 열반송이 뭡니까 내 죄업이 수미산을 지나간다 불교의 상징적인 산이 에베레스트 10배가 수미산이 내가 평생 지은 저가 80위 동안 에베레스트 9천 메다인데 그것의 10배 수미산을 지나간다 아 살았어 내가 무단지역불에 떨어지구나 살았어 죽어요 마지막 죽음의 육체가 가면서 한 말이 내가 살았어 무단지역불에 떨어지는구나 그분은 다 열렸어요 지옥을 다 봤어요 성철순이 우리나라 최고의 존경할 만한 존경 아닙니까 무단지역불에 떨어지구나 제 문제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심지어 그분은 성경도 다섯 번이나 통독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국도 한 번도 통독 안 했잖아 그분은 진리 찾으려고 내가 진리 찾는 날 불교 떠나갈 것인데 진리를 못해서 못 떠났다 여러분 한 번도 안 읽고 진리 찾았잖아 진리가 누구야 진리 할 때 진리가 내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예수 그시도요 한 번도 안 읽어도 구원 받아요 예수 믿으면 돼요 그냥 아멘 진리를 못 찾았지요 그래서 이런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헤매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단하게 구원의 길을 열었어요 간단하게 열었어요 그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직 우리가 죄인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몰라 하나님은 몰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 원죄, 자범죄 싹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 우리 죄를 해결했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요 장세일 3장에서 발생된 처사는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의 모든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희생제사 드릴 것을 명령했어요 예수는 십자하시기 전에 구약되는 그래서 구약시대는 1년에 한 번씩만 대제사장 앞에 나옵니다 나올 때 짐승 들고 나와요 생명 있는 가지 나와 돈 많은 사람은 큰 거 잡고 돈 없는 사람은 작은 거 그래서 자기 행팬대로 와서 생명 있는 가지와 내 나 양을 한 마리 딱 놓으면 제사장이 너 무슨 죄 지었어 그럼 왕이 제사장이 짐승의 손을 얹고 계속 죄를 고백합니다 이런 죄 이런 죄 고백하면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위임합니다 짐승으로 전가합니다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옮깁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지성소에 뿌리면 그 사람 죄사함 받도록 하나님이 모세통에 했어요 그래서 구약 때는 짐승을 통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죄를 해결 받고 구원 얻도록 그렇게 했어요 왜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사람을 죽이면 다 죽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짐승을 대신 다 죽인 거예요 그 피 그 짐승의 피 생명이잖아요 그 피를 성소에 뿌림으로 용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거시도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속죄물로 오셔가지고 그분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이제는 뭐냐 짐승 가질 필요 없어요 그런데요 지금도 구약 시대를 믿어요 저 모슬렘들 저 인도네시아 제가 한참 병원 세운다고 한 몇십 분을 제가 카리만탄 신당이라는 김입회 선교사라고 있는 그 현장에 갈 때입니다 그때는 자카르타에서 가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자카르타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 가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8시간 9시간 가면 김입회 선교사 있는 그 현장 가는데 밤새도록 속죄를 걸리면 잠 못 자요 막 그냥 울리고 난리를 치면 무슨 소리 알지 그 막 무슨 마이크를 덜 소리 하면서 양 잡는 소리 막 잡는 소리가 밤새도록 그래가지고 죄를 사함 받겠다고 지금도 구약처럼 똑같이 그들은 하고 있는 그런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가 그 믿는 그 믿음이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간단하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절로 10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환복하게 되었은 적 환복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났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한 짓이 뭐예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 사가족들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한 거예요 막 이 식인들로 살다가 온 거예요 원수되었을 때 원수되었을 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화해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라 원수관계를 화해시기는 변호사 관리를 같이 화해시기는 그런 역할을 하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예수 이름이 뜻이 뭡니까 구원자 그래서 예수 믿은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습니까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은 구원자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려고 하면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느냐 선지자 제사장 왕 대선지자 대제사장 만앙의 왕으로 오셨어 그 선지자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이예요 사람으로 제사장이 뭐냐 모든 사람은 죄를 사해 주는 역할이었어요 왕이 뭐냐 사람들을 괴롭히는 마귀물이 있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매라로 오신다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막이 매랐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부르면 마귀 나가 여러분 자다가도요 악몽 꾸고도 예수님 부르면 나가요 아멘 여러분 나쁜 생각 들어오고도 예수님 부르면 나가버려요 예수님을 부르라 나를 부르라 그래서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얼음 생겨도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져 주겠다 그리고 내가 영광 받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의 이 모든 영경을 치유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고 모든 죄에 사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아무리 못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면요 나의 주인으로 내 주인이 바뀌어야 돼 내 주인이 전에 돈이었는데 내 주인이 귀신이었는데 진짜 내 주인이 전에는 권력이었는데 이제는 내 주인을 내가 내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 내 감정 없어 내 자동심 없어 자동심 계획에 던져 필요 없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 싸웁니까 자동심 싸움 귀신이 하는 짓이 속이는 거예요 불안을 갖다 주는 겁니다 자동심을 건드려 확 화나도록 만들어서 관계를 다 끊어 사단이 하는 이간 붙이고 이간자 그래 이간자 이간식 예수님은 화해자 화해식이고 사단은 이간식이고 계속 그 싸움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를 믿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다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인생이 확 전환됩니다 다른 거 아무 한 게 없어 예수 믿은 것밖에 없는데 인생이 확 전환이 되어버려 신분이 바뀌어버려 에베스 2장 8절 9절에 이 구원은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란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되어 가십니다 전도하러 가는 사람은 훌륭하고 전도하는 사람은 못된 사람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누가 훌륭하고 누가 등장해 전부 은혜라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은 뭐 계산 안 하죠 선물 받는 돈 계산 합니까 선물은 딱 하나만 하면 돼 감사합니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거는 뭐 돈으로 치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기를 안 마시면 죽는데 공기를 돈으로 마십니까 치를 수가 없어요 생명과 관계된 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먹어야 돼 그냥 마셔야 돼 그냥 받아야 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은 너무 쉬워서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하면 끝이야 아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해요 특별히 말씀을 받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내일을 몰라 내일 어무순이 생길지 몰라 이 중에 내일 천국 갈지 일삼일지 몰라 내일을 몰라 예수와 믿음은 당장 지올까요 지금이 중요해요 자문의 입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입으로 신이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합니다 나 하나는 자녀 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를 통해서 영접했겠지만은 확신을 가지고 해서 영접기도를 다시 하겠습니다 영접기도 할 새가족들을 중심으로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제 기도를 따라 하세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물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제의 과거의 지은 죄 현재 죽겠는 죄 미래의 지을 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용서해 주신 거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자랑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세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불신자 상태에 있다가 아니 무속생활 하다가 예수의 시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온 우리 새 가족들 한용원 한용원 천하보다 귀한데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말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이 구원을 믿지 않는 무속인들에게 믿지 않는 불신자 가족들에게 전하는 전두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하나 때문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즐거운 복음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소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복 우리 축복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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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아무것도 눈에 변한 거 없고 환경적으로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육신적으로 볼 때 그렇게 그렇게 보이지만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 자녀를 이제는 마귀 식인들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식인들을 하셔야 돼요 과거에는 마귀 종두를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돼 어떻게 사느냐 예수 영접했단 말은 예수의 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귀신의 영 받아들이면 무당되잖아요 귀신 영 받아들이면 귀신과 함께 사는 거고 예수 영 받아들이면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걸 성령 내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인도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응답받아요 하나님의 아버지 따라서 해보죠 하나님의 아버지 그렇게 부르고 난 후에 쭉 내용을 소원을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어버려도 하나님 안 잊어버려 그러니까 딱 응답하기 때문에 기도응답의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옥 갈 자격이 없어요 나 지옥 갈 거야 해도 지옥 못 가요 천국 시민권 받았기 때문에 아멘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 내일도 아니에요 지금 예수 믿는 순간 지금 천국이 보장된 신분이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죽었다 응응거리고 순간적으로 눈물이 나지만 그걸 며칠으로 그리 안 해요 천국 한 송식 하면 천국 갔었기 때문에 도리어 감사하죠 하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너무너무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드디어 고생 끝나고 천국으로 가셨다 그래서 천국 보장되었어요 여러분 또 기도하면 천군서사가 보호해 주세요 성도는요 하나님을 보호받고 사는 사람들이 보호해 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공격하는 허감을 다 무리치고 이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이 권세에 임해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분들에게 이 신분 권세 가지고 보험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나처럼 예수 믿어 무상생활 그만둬 뻔하지 않냐 생고생하지 않냐 이제는 다른 사람 살리는 세상 살리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사단이 또 못 누리게 옛날 끌리러 돌아가도록 자꾸 만들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로마 도장을 보면요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와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라 3절에는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느라 11절에는요 우리 주 예수의 소를 말려면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라 즐거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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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이 계속 나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정체성은 항상 따라서 즐거워한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인상 쓰지 마세요 여기 절간 아니요 인상 쓰지 마세요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느라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받아서 자유화하고 이제는 보장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바라보면서 하나 천국 간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지금 현재 오늘 당장 누리시길 바랍니다 즐거워한다 이 말이 헬라몰로 카오코메타 카오코메타 말은요 보통 즐거움을 표현한 게 아니고 그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즐거움 카오코메타 한 차원 더 높은 즐거움 그러니까 막 너무 즐겁다 그래서 이 말을요 자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자랑 즐거움을 자랑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너무 기뻐서 참을 수 없었어 벅찼어 자랑하는 소문을 내는 거예요 예원교와 봐 예수 믿어봐 너무 좋아 그 전도한 사람이 문제 없는 게 아니라 문제 투성이에요 그 서론이 그 제끼 놓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봐 너무 행복해 즐거워 말하면서 나는 별로인데 그러면서 말 왜 육체를 살면 누구나 다 믿든 안 믿든 문제 다 있어요 그것도 안 뛰어넘어야 돼요 영국 시인 카일 프레츠라는 분이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비서단 건데 길 잃은 자에게 그분은 길입니다 헐벗은 자에게 옷이고 굶주린 자에게 음식입니다 묶인 자에게 자유이며 악한 자에게 강함이며 약한 자의 강함입니다 죽은 자에게 삶이고 병든 자에게 강근이며 눈물자에게 강맹이고 가난한 자에게 부여입니다 다시는 읽지 않을 즐거움이며 도둑맞지 않는 보물입니다 그리스도는 도둑맞지 않아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모두 문제 해결되고 사는 것이다 문제없다 노 프라블은 문제없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로 답내시기 바랍니다 문제 왔다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문제도 그리스도 되기야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걸 지속해야 돼요 지속을 지속 누르신 어떻게 지속 누르신 지속하게 누를 수 있느냐 강단주의메시지예요 강단 놓치면 안 돼요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까지 돌아다니면서 삼귀자를 찾아 상처받도록 시험주도록 낚시받도록 원숭이 있도록 계속 돌아다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옛 석간 옛 털에 갇히지 마시고 완전히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자꾸 사단 속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속지 마시고 에베소 사장 22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리를 따라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어시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예수 영접한 분들 오늘 처음 초등학 소중 받은 분들 새 사람으로 거듭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새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예수 믿고 난 이후로 항상 즐거워하면서 어머니 뭐가 그래 즐거워요 뭐가 그래 기뻐요 말할 정도로 그런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짐으로 축복합니다 다 다